내 이름은 강림 자 오늘 신비아파트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저희 멤버들이 모두 신비아파트 캐릭터로 변신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어 뭐야 강림이잖아 너는 리사? 리사가 아니고 사라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기스에서 총망맞는 퇴마사 사라라구 오 그렇구나 음 이제부터 알면 됐지 근데 딴 애들은? 아 이제 올거야 안녕 난 리온이야 내가 싫어하는 건 사라가 멋대로 나서는 것이지 오 리온 오빠 내가 멋대로 나서지 말랬지 자 그럼 또 누가 올까 어? 신비아파트 캐릭터 어? 안녕? 난 기가은이야 아이고 가은아 어제 목소리를 많이 썼나봐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어? 너는? 안녕? 내 이름은 구두리야 나는 귀신을 무서워하고 먹을 걸 굉장히 좋아 아아앗 아 그렇구나 누나 난 무서워 아 근데 너네 누나가 어딨어? 야 누나에에에에에에엉 어? 하리! 하리다 얘들아 하리! 내가 좋아하는 하리야 얘들아 어 정말 두근두근거려 어? 하리가 내 뒤에 있니 혹시? 어? 니 뒤에 있어 아 볼게 아우 하리가 얼마나 이쁠까?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 우리 누나 오늘 화장했어 하리야 어? 으어? 아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너무 동심파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알던 아.. 아.. 하리가 아닌데 하하하하 야 칼 뭐야 야 칼 그 퇴마감 넣어놔 퇴마감 넣어놔 퇴마감 넣어놔라구 제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니라 하라로 바꾸겠어 하하하하 어 너무 캐릭터팔긴데? 아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요즘 신비아파트를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도플갱어 편이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오늘 그러면 저희 신비아파트 캐릭터들이 도플갱어가 돼서 진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퇴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도플균어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지금 지금 신비아파트에서 친구들이 도플균어 귀신때문에 여러가지가 캐릭터가 됐어 아니 너는 쥐가 은 웬만하면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해 어 도도해 어 도도해 저런 매력이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 저희 친구들이 지금 도플경어한테 먹혀서 분신술을 했어요 도플경어의 숙주를 찾아서 물리치면 됩니다 20초 뒤에 게임 시작합니다 네 엄청난 퇴마검으로 머리를 내려치겠어 내가 좋아하는 하리는 도플경어한테 먹히면 안되는데 하 근데 하리 얼굴이 오늘 좀 도플경어 같긴 했어 가짜처럼 보이긴 하더라고 야 7초 남았다 5초 4초 3초 2초 간다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 이 퇴마검으로 누굴 물리칠까 일단은 힌트 아이템은 진짜가 어디있는지 알려줍니다 보자 어 어 가은이도 이렇게 도플경어한테 어 앉아있는 것도 되고 음 찾아봐라 하리 얼굴 왜이래 도플경어죠 이거 아 진짜는 어디있지 이건가 아 이게 죽일때마다 피가 나는구나 신중하게 잡아야되네 신중하게 잡아야되는구만 어 피가 없으면 더이상 못잡나 음 니온 어 구하리는 내꺼다 너 포기해라 어 가져 하하하하 아 그럴까 어 그래 가질게 가질게 어 일본의 템있는 애 진짜 아니야 맞습니다 어 빼 넍 왜 빼 너 진짜지 아니네 진짜 아니네 진짜가 일본에 템피키면은 adviser 너는 사라 사라는 불꽃공격을하는데 음 아 근데 모르겠어요 다 진짜 같아 움직임이 이상한 친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다! 오 아니네? 아 나온 시간에 6분밖에 없잖아 이럴수가 멍청한 강림이 이 자식 그렇게 못 찾다네 다 진짜 같아가지고 못 찾겠네? 아 여러분들 어딨을까요 이거 이상한 수상한 움직임을 한 진짜가 있을거라구 저기있어 저기 저쪽에 있어 저기와 어디어디 어디 나 말고 아 나 말고? 어 나 말고 단상 위에 있다! 단상 위에 있다! 너? 누구보다 가짜 같은데? 어! 어! 진짜라! 야! 야! 거기서라! 왜 왜 얘기해줘 왜 이렇게 하냐니까? 어? 뭐 뿌린다고 되나? 오! 리온 하리는 한명이야 하리는 내가 가지게 했어 가지라니까! 그럴까? 너 하리가 아쉽지않는 모양이지? 야! 여기있어! 얘야! 얘 어? 아니네? 어? 놓쳤잖아! 나이스! 오오! 도플갱어! 리온! 컷! 안돼! 음... 멍청한 녀석! 바로 옆인데도 그걸 못 받았니? 하... 5밖에 안남았는데.. 단상 단상 단상..? actress 어 얘다 x3 야然 다리야 사실 나 너 너 를 죠 죠 죠 죠 좋아하고 오! 있었어! 하지만! 너는 가짜야!!! 오케이 할이 컷 오케이 내 테마.. 테마검이 날 부탁하게하는구만 음.. 이제 힌트 아이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아이템은 님들이 어딨는지 알려준다고 뿅 뭐야, 야 못봤어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아 입자를 안켰네 어? 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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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너지? 나 아니야 너지? 나 아니야 살아 살아 사라져라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너지? 어? 어 아니야? 어? 난 이미 거기서 도망쳤지 사라야 어딨는거야 사라야 이거 너지? 어? 아니야? 아이템 써야겠다 힌트 아이템 쓰겠습니다 너다 너다 아아아아아아 히히히히 히히히 오케이 마지막 두명 가은이랑 구두리 구둘구둘 뭐야 방금 가은이 되게 어? 조용한 애 아니었어? 뭐걸들 구킬 구두리 구두리 우두 어 오 뭐야 구툴이가 요게 하수구에 한명씨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중에 하나인가? 다 잡아보겠습니까? 럴리가 있냐? 시간이 없어서 술래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오케이? 아 빨리 잡아야 돼 이 퇴마공으로 빨리 퇴마 처치해야 된다고 와 진짜 모르겠네? 맞췄는데 그냥 가네? 아이템 쓴다 어? 얘다 아 안돼? 아 술래가 아 술래아이템 왜 안보여? 얜가? 아 제발 힌트아이템에 에러가 걸렸나봐 안보여 가니 힌트아이템은 제대로 작동했다고? 어 얘다 얘다 너 너 너 너 너 도플갱오지 일로와 일로와 가니의 몸을 훔치다니 널 테마에서 검으로 용서치 않겠어? 잠깐 기다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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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위치를 알려주지 위치를 알려줄까? 친구의 위치 그래 구두리의 위치를 알려주면 넌 살려줄게 니 하수 아래있다 니 하수 아래있어?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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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누구누구누구? 하리가 잡을꺼야? 최일! 최일! 하리가 이번에 술래하는걸로 하자 오케이 자 이번에 이 강님이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숨을까? 아야! 하리야 너 보면 안된다 오케이 우리 도풀경어 빨리 만들자 유암 뭉이 숨지잉 아 약간 숨을만한 구석 같은데 없나? 뛰어다니면 들키는거 같더라고 오케이 다 숨었쥬? 위에 시간이 남았쥬 아 위에 시간이 남았쥬 20초 먼저 시작할 수 있는거 아닐까? 그런거 어? 좋아 여기 숨는다 오케이 네, 운동장에 나 강림 오케이, 운동장에 강림 하리야, 너 목소리 근데 왜 그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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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좋아하던 하리가 맞나 싶어 시작됐다 비겁한 녀석들 도플갱어를 사용하더니 날 강력한 뽀뽀로 너희들을 전사시켜주마 도대체 뭘 전사시킨다는 거야? 여기 있지! 아니, 이건... 비겁한 도플갱어 귀신 녀석들 잠시만요, 여기 저 소랑 양으로 보이는데 여기? 뭐가? 우리 아직 안 숨었는데? 그거 진짜 소야! 진짜 소야! 진짜 소였잖아? 이럴수가 진짜 소였다 우리가 왜 소를 보여? 말이 됐나 생각해? 빨리 샤키나 해, 하리야! 비겁한 녀석들, 비겁한 도플갱어 녀석들 감히 서로 변신해? 이 녀석들! 이거, 이거지! 이거 여깄다, 이 자식! 강력한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도망가! 가다다! 내가 우리 친구들의 위치를 말해줄게 또, 또, 또! 어디있어? 어디있어? 또 팔아넘길라고, 또! 기다려, 기다려, 지금 찾고 있어 우리 다같이 제 위치만 알려주자 저기있다! 저기저기저기저기! 다은이 정말 나쁘다, 어? 저기 built- sociais 자심! 나의 소개단을, 이 자식 거기서! 시청자 여러분 하지마 친구들을 팔아넘길 수도 없다구 이 비겁한 녀석 친구를 넘기지 않는 자유로 Definitely Steve 여기있으면 모르겠다 너무 무서운걸? 너무 무서운걸? 뭐야 방금? 뭐야? 누구야?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잖아 어딨어? 아 아파! 한 칸 밖에 없어 한 칸 밖에 없다고? 웬만한 그냥 죽인거야 강림을 살려라 강림아 거기서 잊어 하리야 나한테 고백하는거야? 너 우리집에 같이 사는거야 고백이 너무 과격해 이런건 가만있어 이런 고백은 상상도 못했다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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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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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너도 있어 너 누구나 너 누구나 우릴 왜 멸망시켜 고두니 자식 너 옛날에부터 마음에 안들었어 그립이 안 무시어 동생과 누나의 싸움 누나 아악! 너 옛날부터 너 게임할때부터 마음에 안들었어 통금치가 너 아혹이라고 했잖아 이 자식이야 가만히 있어 이 자식 돈완주지 어디서 저렇게 빨리 달리고 있어 구하리 동심파괴 오? 깡충깡총? 잘뛰는데? 와 구두기 짱 빨라 아.. 째 wig 나중에 잡는데? 응 어하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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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앞에 있는 사람만 잡으면 Tai죠 우리 우리 옹도님 만만치 않지 가만히 있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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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hoof 미안하 Douma 구하리 잔인한 것 봐 이번엔 사라까지 사라지게 할 셈이야? 사라 이거 많아 사라는 그 하리 언니 좋아하던데 어디서 그 여우짓이나고 말이야 난 맘에 안들었어 어디 이 자식이 강림이한테 꼬리쳤어? 어디 이 자식이 우리 강림이한테 이 자식이 얼굴도 내비치지 말란 말이야 어딨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딨어? 너지? 어딨어? 귀신보다 더 무서워 귀신보다 더 무서워 얼굴 봐 암견이야 어어? 못찾고있어? 잠시만 이거 도끼 놀고있는데 뭐야? 아 잠시만 과연 과연 야 구멍시러 아 구드리는 도대체 어디있는거지? 봐야겠다 와 이런데 숨어있단 말이야 어? 키를 작은걸 이용하다니 아 그래도 못찾을거같은데 너무 잘 숨어서 체력이 없어 와 체력이 없다 와 어 언니 뭐야 아하하하 예에에이 야야야 두리야 도망쳐 거기있어 이 자식 깡추깡쩡 도불갱어 두들이 간다 춥깡춥깡 누나만의 똥 바로 내리란 말이야 하하하하 야 여기서 이렇게 가정교육을 춥깡춥깡춥깡 거기앞에 하하하하 자 이번에 혹시 술래하고싶은사람 짜용 아 진짜 하고싶어요? 그러면 시간 짧게 합시다 한 5분만 드릴게요 괜찮아요? 술래 아이템을 많이 주시던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어때 힌트를 안 썼네요 제가 아 그러네? 아 이번엔 진짜 들키 이번엔 진짜 들키지 않을거야 못된 귀신녀석들 난 귀신이 제일 싫어 저게 좀 뒤돌고있어 안보고에 야 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나한테 와 나 한명이거든? 여기여기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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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아서 빨리 와 아 좋은대로 알고있어 빨리 와 빨리 빨리 어깨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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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여기여기여기 어이들라 여기여기여 빨리 빨리 어이? 자아 뭐해? 뭐해 이런 길에 있었어 어 그래 어이 뭐야 뭐야 야 저거 뒤에서 우리 놀자 흐하하하하하 야 여기서 내면 진짜 모르겠다 아 여기에서 우리 무궁앨코칫 피었습니다 하고 놀까? 쟤 또 빼놓고 술래 빼놓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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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겠다 어디 뭐가 자기가 술래하고싶다고 우리거 시켜준댼나 아하하하 야 그럼 나 혼자 할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움직였어 일로와 왜 다 움직였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았는데 얼굴이나 물어볼까? 그래 뭐하나 보자 뭐할까? 우리 두드리는 뭐할로나 모르겠네 두드라 두리야 뭐해 두드라 어? 살려줘 두드라 너 일대일 하고있어? 넌 왜 혼자서 저기있어 가오리누루 가오리누루 야 빨리와 빨리와 여기로올로올로 여기여기 길어디야 여기야? 빨리와 빨리 넘어와 넘어와 야 들켰다 우리 아지틀이 들켰다 야 들켰다 야 들켰다 한바퀴 돌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뭐야 다른건 다 필요없어 가은이 누나 가은이 누나 가은이 누나 멈춰봐 쟤만 따라가는데 가은이 누나 가은이 누나 아 넌 가은이 누나 야 옥상으로 재밉고 간다 가은이 왜 선 아 Selbst 안대 перед 나 안했네 이렇게 엔딩이 난다고? 야 우리 옥상에서 하자 옥상전 빨리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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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남은 3분동안 옥상에서 떨어뜨리자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찾아볼템 찾아봐 진짜 못찾을걸? 야 바글바글한게 징그러운걸?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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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긴장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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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왔다니 왔다니 어 어떤 녀석이 그렇게 싸움을 잘한 데서 올라왔어? 와이터 썼어 사라야 사라 컷 어떤 녀석이 우위를 던졌어? 아주 시원한 우위를 난 그 녀석을 잡고싶다고 빨리 나아줬으면 좋겠어 친구들 안그러면 도끼를 막여줄거야 도끼를 막여줄거야 강림 맘에 안들였어 제발 도망가 도망가 어 이거 남았다 1대1이다 사루란? 없는데 여기? 어 반대편에 있었어 도망가 도망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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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가 아하하하 야 야 야 티마살에 너무 잔인하게 죽는거 아니야? 야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신비아파트 도표의 갱어 미니게임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 도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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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오옴!